이 아픈데요, 오... 어! 가운드가운... 탈진 들어갔어요... 이미 자면... 이 정도 부적 타이밍이 예술적이고 그리고... 오... 도라니! 로라니 Angles-Nine이 녹았죠! 도라아 월더핑 퐁 수단도 많았고 앞으로 들어가죠! 다시 채워갑니다! 정말 종결자죠, 저거는... 려x 아... 이게 마무리네요! 깔끔합니다, Dx! 도라니는 마무리로 가구요 반대로... 반대... 그렇죠, 반대로 뛰면서 스킨 시간이라서 좀 끌어보는 건데 항상 계속 추격해오고 올라프를 또 정면으로 아 트롯스는 이미 가있구요 이거 뭐 전리폼 사냥하는 것 같죠? 그렇죠 킬 더 낼거야 킬 더 낼거야 뭐 이런 느낌이에요 KDE 올리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에이스 끝끝네 에이스 그러면 결국 DRX와 등지의 1세트 더 이상의 시간은 필요 없을 듯 보입니다 넥서스가 이렇게 파괴됩니다